요한의 외경. 구세주의 교훈과 비밀과 침묵 속에 감추인 것들에 계시니 곧 이 일을 그의 제자 요한에게 가르치신 것이라. 어느 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성전에 올라오니 아리마니우스라 하는 바리세인이 나와 이르되. 네가 따르던 내 선생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오던 곳으로 갔느니라. 바리세인이 그에게 이르되. 이 나살의 사람이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고 너희 귀를 거짓으로 채우고 너희 마음을 닫고 너희 조상들의 유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나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성전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크게 슬퍼하며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구주가 임명되셨으며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를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시며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애원은 그가 우리에게 너희가 갈 이 애원은 불멸의 애원의 예표이지만 그것이 어떤 애원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셨느니라. 곧 내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빛나며 세상이 진동하였다. 나는 두려웠고 보라 내 곁에 서 있는 한 젊은이를 빛 가운데서 보았다. 내가 그를 보는 동안 그는 노인처럼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꾸어 종처럼 되셨습니다. 내 앞에 복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여러 형상을 가진 유사성이 있었고 그 유사성은 서로를 통해 나타났으며 그 유사성은 세 가지 형태를 가졌다. 그는 나에게 존 존 왜 의심해 왜 두려워해 너는 이 이미지가 낯설지 않지. p.l. 항상 나는 아버지여 나는 어머니여 나는 아들이다. 나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제 내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전에는 어떠하였고 장차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러 완론이 게시되지 않은 것과 게시된 것을 알고 완전한 사람의 확고한 족속에 관하여 내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p.l.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오늘 내게 가르칠 것을 받기 위하여 내 얼굴을 들어 완전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종족에서 나온 동료 영들에게 그것들을 말할 수 있다. p.l. 모나드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군주국이다. p.l. 만물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분. 만물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분. 썩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p.l. 눈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빛 속에 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형언할 수 없다. p.l. 그보다 먼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p.l. 그는 측량할 수 없는 빛이시며 순수하고 거룩하시며 티없으시다. p.l. 그는 형언할 수 없으며 썩지 아니함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p.l. 형체도 없고 무용도 아니면 크지도 작지도 않으니 그 양이 얼마냐? 또는 그의 성질이 무엇이냐? 아무도 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p.l. 그는 다른 존재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우월하다. p.l. 그가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본질은 영겁에 참여하는 자는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p.l. 시간은 그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가 남에게서 받지 아니함이라 이는 빌려서 받을 것이미라 앞서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그가 그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p.l. 오히려 그의 빛속에서 그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은 후자이기 때문이다. p.l. 완전함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p.l. 그는 순수하고 칭량할 수 없는 마음이다. p.l. 그는 겁을 주는 애운이다. p.l. 그는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p.l. 그는 복을 주는 축복받은 자이다. p.l. 그는 지식을 주는 지식이다. p.l. 그는 선을 주는 것이다. p.l. 그는 극률이시며 구속을 주시는 극률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은총이시다. p.l. 그에 대해 어떻게 너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p.l. 그의 애운은 불멸하고 안식하고 침묵 속에 존재하며 모든 것보다 우선하다. p.l. 왜냐하면 그는 모든 애운의 머리이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p.l.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것도 알지 못하고 침량할 수 없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니 p.l. 오직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이신이 이 일을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이는 그신이라. p.l. 그는 그를 둘려싸고 있는 그의 빛. p.l. 즉 생명수의 샘에서 자신을 보는 자이며 모든 애운들에게 모든 면에서 주는 자이며 p.l. 성령의 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순수한 빛의 샘에 있는 물빛의 자신의 욕망을 두는 사람이다. p.l. 그의 생각이 이를 행함해 그녀가 나왔으니 곧 그의 빛의 광채로 그 앞에 나타난 그녀라. p.l. 그녀의 빛은 그분의 빛처럼 빛나며 완전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 순결한 성령의 형상입니다. p.l. 처녀의 성령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그를 찬송하니 이는 그를 힘입어 나왔으니라. p.l. 이것이 첫 생각이오 그의 형상이오 그녀는 만물의 태가 되었나니 이는 그녀가 모든 것보다 먼저니라 어머니 아버지 첫사람 성령 새 남자 세배의 능력 삼중 이름을 가진 남녀 양성자 보이지 않는 존재 중 영원한 애운 가장 먼저 나오는 자이다. p.l. 그녀는 보이지 않는 순결한 영 곧 바르벨로에게 그녀에게 예지를 주시기를 요청했다. p.l. 그리고 성령이 허락하셨다. 보이지 않는 순결한 영이 그와 그의 완전한 능력인 바르벨로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를 위하여 생겨난 것임입니다. p.l.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녀에게 불멸성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허락했다. p.l. 그가 동의했을 때 불멸성이 나타났고 그것은 생각과 예지 옆에 섰다. p.l.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분과 바르벨로를 영화롭게 했다. p.l. 존재 바르벨로가 영생을 주시기를 구함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허락하시더니 그가 허락함에 영생이 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과 자기들이 있게 한 바르벨로를 모시며 영화롭게 하였더라. p.l. 그녀가 다시 그녀에게 진리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l.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이 동의했습니다. p.l. 그가 동의했을 때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p.l.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끼어난 영과 그의 바르벨로를 시중들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p.l. 이것이 아버지의 애원의 펜타디오 첫사람이오 보이지 않는 영의 형상이오 바르벨로가 생각한 생각과 예지와 불멸과 영생이오 그리고 진리다. p.l.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영을 둘러싸는 순수한 빛과 그의 불꽃으로 바벨로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에게서 잉태했습니다. p.l. 그는 축복을 닮은 빛을 가진 빛의 불꽃을 낳았습니다. p.l. 그러나 그것은 그의 위대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p.l. 이것은 나신 어머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순수한 빛이신 아버지의 독생자요 독생자입니다. p.l. 보이지 아니하는 처녀의 성령이 비치는 빛꽃 그의 미리 생각한 처음 능력으로 먼저 낸 빛꽃 바르벨로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니 p.l. 그가 그의 선하심으로 빛의 기름을 부으사 작은 선함이 없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p.l.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선하심으로 그것의 기름을 부으셨음이라 p.l. 그가 부으실 때에 그것이 그를 수종하였느니라 성령을 받자고 성령과 온전한 생각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p.l. 그가 마음에 동력자를 주기를 구하며 그가 흔쾌히 허락하더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동의하며 그 마음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p.l. 그와 바벨로를 영화롭게 하니라 이 모든 것이 있게 되니라 조용히 p.l. 그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고자 하여 그의 뜻이 행함이 되어 마음의 나타남의 빛이 이를 영화롭게 함의 말씀이 그 뜻을 조찾느니라 p.l. 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자동유전자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영원한 생명과 그의 뜻과 생각과 예지가 보이지 않는 연과 바벨로를 모시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p.l. 성령은 바벨로와 함께 그의 아들 신성한 자가 발생을 완성하여 그가 강력한 음성으로 공경했던 그리스도 즉 신성한 자가 발생으로서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처녀의 영을 모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p.l.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순결한 영은 신성한 진리의 자가 유전자를 모든 것 위에 두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마녀를 알기 위하여 모든 권세와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그에게 복종시키셨느니라 p.l. 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언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p.l. 그리고 네번째 애혼은 네번째 빛인 lls 위에 놓였습니다 p.l. 그리고 그에게는 완전함 평화 지혜라는 세 애혼이 더 있습니다 p.l. 이것들은 신성한 자동 발생에 참석하는 4개의 빛이며 p.l. 그리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의지와 선물을 통해 능하신 자 p.l. 자동 발생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참석하는 열두 애혼입니다 p.l. 그리고 십이 애혼은 자동 유전자의 아들에게 속합니다 p.l. 그리고 모든 것은 자동 유전자를 통해 성령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p.l. 보이지 않는 성령의 뜻과 은사를 통하여 그리고 십이 애혼은 자동 유전자의 아들에게 속합니다 p.l. 그리고 모든 것은 자동 유전자를 통해 성령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p.l. 그리고 완전한 마음의 미리 아심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의 뜻과 자가 발생자들의 뜻의 개시를 통하여 완전한 인간 나타난 최초의 개시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p.l. 영은 피게라 아담하스라 칭하고 그를 첫 번째 빛 아르모제 옆에 있는 능한 자인 오토게네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애혼 위에 두었고 그의 권능이 그와 함께 있더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그에게 영적이고 무적의 권능을 주었더라 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말씀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찬송하여 가라사대 만물이 죽게로 낫고 만물이 죽게로 돌아온 아이다 내가 주와 독립신과 애혼들 삼신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리니 p.l. 어머니 아들 완전한 능력 p.l.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세트를 두 번째 빛 오리엘 위 면전에서 두 번째 애혼 위에 두었습니다 p.l. 그리고 세 번째 애혼에서 세트의 씨는 세 번째 빛 다바이타이 위에 두었습니다 p.l.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은 그곳에 두었습니다 p.l. 그리고 넷째 애혼의 플레로마를 알지 못하고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p.l. 잠시 참았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자들의 영혼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넷째 빛 엘렐렛 곁에 있느니라 이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들이니라 p.l. 에피노이아의 소피아는 애혼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보이지 않는 영과 예지의 개념을 잉태했습니다 p.l. 그녀는 영의 동의 없이 자신에게서 닮은 모습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p.l. 그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p.l. 비록 그녀의 남성이 승인하지 않았고 그녀가 그녀의 동의를 찾지 못했으며 그녀가 성령의 동의와 그녀의 동의에 대한 지식 없이 생각했지만 p.l. 아직 그녀는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무적의 힘으로 인해 그녀의 생각은 게으르지 않았고 그녀가 그녀의 배우자 없이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p.l. 그녀의 외모와 다른 것이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p.l. 어머니의 모습 그것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l.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욕망 p.l. 위결과를 보았을 때 그것은 사자 얼굴을 한 뱀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p.l. 그리고 그것의 눈은 번쩍이는 번개 뿔 같았습니다 p.l. 그녀는 그것을 그녀에게서 멀리 내쫓았습니다 p.l. 그녀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창조하였기 때문에 p.l. 불멸의 존재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빛난 구름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구름 가운데 보자를 두어 어머니라고 하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산자의 이름을 얄다바우시라 하였더라. 그는 음부의 깊음 위에 있는 자이다. 또 일곱 왕을 하늘의 궁창에 따라 일곱 하늘 위에 세우고 다섯 왕을 쉬면의 깊음 위에 두어 다스리게 하셨더라. 그가 그의 부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으나 그의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빛의 권세에서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무지한 어둠이니라. 빛이 어두움과 섞이면 어두움이 빛이고 어두움이 빛과 섞이면 빛이 어두워지니 닥지도 어둡지도 아니하고 어두워지느니라. 이제 약한 집정관은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얄타바스이고 둘째는 사클라스이고 셋째는 사마엘이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이는 그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나온 곳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르콘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일곱 권세를 창조하였고 또 그 권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각각 여섯 천사를 창조하여 365명이 천사가 되었더라. 이들은 그 이름에 속한 모미오 첫째는 아토스라 그는 양의 얼굴을 가졌고 둘째는 나귀의 얼굴을 한 엘로하이오요. 셋째는 하이에나의 얼굴을 한 아스타파이오스요. 넷째는 야우로 뱀의 얼굴이 일곱 머리를 가졌고 다섯째는 사바우트이니 용의 얼굴을 가졌고 여섯째는 아도니니라 그는 원숭이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베드. 그는 빛나는 불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의 일곱입니다. 야오. 다섯째는 왕국이며 다섯째는 사바우스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 아도니니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일곱째는 안식일과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각 애온 천국에 상응하는 궁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영광을 따라 이름을 받았더라 그들의 창시자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은 그들에게 멸망과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한 후에 그는 존재하게 된 최초의 애온의 모형에 따라 그것들을 불멸의 존재처럼 창조하려고 조직했습니다. 그가 불멸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취하여 그 속에 우주와 같은 형상을 지으셨으며 자기를 둘러싼 피조물과 자기에게서 나온 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기를 섬기는 천사들에게 이같이 고하여 다른 신이 있는 줄을 알게 하였으니 만일 다른 신이 없다면 그가 누구를 질투하리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빛의 밝기가 감소했을 때 결핍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우자가 그녀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그녀가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 그녀가 자기 아들이 저지른 악행과 도둑질을 보고 회개하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건망증에 사로잡혀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여 감히 돌아오지 못하였더라.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이리저리 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그의 어머니에게서 권세를 빼앗은 이이는 그가 무지하여 어머니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그가 지은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 위해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흑암의 옷이 불완전함을 알았을 때 그녀의 배우자가 그녀에게 동의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미우쳤습니다. 온 플레로마가 그녀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그녀를 대신하여 찬양했습니다. 그가 승낙함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승낙함의 성령이 그들의 온 플레로마로부터 그에게 부어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온 자가 배우자가 아니오 플레로마로 말미암아 그가 임하셨음이라 그는 그녀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 자신의 애혼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 위에 올라갔고 그녀가 그녀의 결정을 바로잡을 때까지 그녀는 아홉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은 애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왔는데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의 아들이로다. 아콘 족장 얄타바우트가 듣고 그 소리가 그의 어머니에게서 딴줄로 생각하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니 거룩하고 온전하신 어머니 아버지 곧 온전한 예지와 보이지 아니하는 자의 형상 곧 만유의 아버지시오 그로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첫사람이오 자기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수석 집정관에 온 애혼이 떨었고 시면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물질 위에 있는 물의 밑바닥은 나타난 그의 형상의 모습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자들과 족장 집정관은 빛이 비치는 밑바닥의 전체 영역을 보았고 빛을 통해 물 속에 있는 형상의 형태를 보았다. 또 자기를 섬기는 관원들에게 이르시되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의 형상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주어진 특성에 따라 각각의 권능으로 창조하였고 각 권세는 그가 본 형상 형상으로 본 형상대로 특성을 공급하며 그의 형상대로 한 존재를 창조하시고 온전한 첫사람이라 그들이 이르되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여 그 이름을 우리에게 비추는 능력이 되게 하자 하며 그리고 힘이 시작되었다. 첫번째 선함은 영혼뼈를 창조했고 두번째 예지는 힘줄 영혼을 창조했으며 세번째 신성은 육체 영혼을 창조했고 네번째 조건은 영혼을 창조했다. 다섯째 왕복은 혈혼을 여섯째 시기는 피부혼을 일곱째 이해력은 털혼을 창조하니 많은 천사들이 그를 시중 들고 권능들로부터 받더라 사지의 비율과 엉덩이의 비율 및 각 부분의 적절한 작동을 만들기 위해 자연, 형태, 위 일곱가지 물질 오른쪽 어깨 관절, 왼쪽 어깨 관절인 아라림, 아래치, 배, 프레이브, 배꼽, 세나핌, 복부, 아라체토키, 오른쪽 갈비뼈, 왼쪽 갈비뼈 자베도, 파리어스,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파우스, 아벤니나체이, 골수, 크노우메니노린, 뼈, 개솔, 위장, 아그로마우나, 심장, 반호, 폐, 소스트라팔, 간, 에인사이말라, 비장, 창자토피트로, 비블로, 신장, 로어, 힘줄, 신체의 척추인 테프리오, 이포스코보바, 정맥, 빈보린, 동맥, 아토멘세파이, 그들의 것은 모든 팔다리에 있는 호흡입니다. 엔트홀레아, 모든 육체, 배독, 오른쪽 엉덩이, 왼쪽 페니스 아라비, 아일로, 고환, 소르마, 섬기, 고르마 타이오클라바, 오른쪽 허벅지, 네브리스, 왼쪽 허벅지, 시편, 오른쪽 다리의 신장, 왼쪽 신장인 아사클라스, 오른쪽 다리 오마스, 에메넌, 왼쪽 다리, 오른쪽 경볼인 KNYX, 왼쪽 정강이뼈인 투펠론, 아치엘,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핀, 피아우스롱, 오른발, 보아벨, 갈까락, 트라차운, 왼발, 피나, 그것의 발가락, 미아마이, 가리못, 라베르니웅, 그리고 이들 모두에 대해 임명된 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토스, 아마스, 칼릴라, 자벨, 사바우스, 케인, 아벨, 그리고 팔다리에서 특히 활동적인 자, 는, 머리 디올리모드라자, 모기하맥스, 오른쪽 어깨 약호임, 왼쪽 어깨 버턴, 오른쪽 오디디, 왼쪽 아바오, 오른손 램프노 손가락, 왼쪽 니까파 손가락, 오른쪽 가슴 바바, 왼쪽 가슴 이메, 가슴 피센드리에프트, 오른쪽 어깨관절 코에이드, 왼쪽 어깨관절 오데오르, 오른쪽 갈비뼈 에스픽식스, 왼쪽 갈비뼈 시노쿠타, 베아로프, 자궁 사발로, 오른쪽 넓적다리 차차부, 왼쪽 넓적다리 크타운, 모든 생식기 베디노스, 오른쪽 다리 초, 왼쪽 다리 차차, 오른쪽 정강이뼈 아로어, 왼쪽 정강이뼈 토액타, 오른쪽 무릎 아오엘, 왼쪽 무릎 차라너, 오른쪽 발 바스탄, 발가락 아첸텍타, 왼쪽 발 마레파운스, 발가락 아브라나, 일곱이 이 모든 것 위에 권세를 가졌으니 곧 마이클, 우리엘, 아스메네다스, 사파사토엘, 아모우리암, 미치람, 아미오르프, 데이사베터스, 상상력을 담당하는 사람은 오어마, 구성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치아람, 충동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은 나이오엄나초입니다. 온몸에 있는 귀신의 근원은 네 가지로 결정되나니 곧 열과 추위와 축축함과 마름이라. 이 모든 것의 어머니는 물질이오 열을 다스리는 자는 플록소파라. 추위를 다스리는 이는 오로로토스요. 마른 것을 다스리는 이는 에리마초요. 젖은 것을 다스리는 이는 아투로라. 이 모든 것의 어머니 오노루트 오크라사이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녀는 무한하고 그들 모두와 섞이기 때문에 그녀는 진정한 물질입니다. 네 가지 주요 악마는 쾌락에 속한 에페멘피, 욕망에 속한 요코, 슬픔에 속한 네넨토프니, 두려움에 속한 블라우맨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의 어머니는 아에스테시스 아우치 에피프토입니다. 내 귀신에게서 정욕이 나고, 근심에서 시기와 시기와 번민과 번민과 고통과 냉담함과 근심과 애통하는 것이 나오고, 또 쾌락에서 많은 악과 공허한 교만과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나니 욕심은 노함과 노함과 비통함과 쓰라린 정욕과 만족하지 못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오. 두려움에서는 두려움과 아청과 번민과 수치심이니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과 악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특성에 대한 통찰력은 물질적 영혼의 머리인 아나로입니다. 아우치 에피프토 이것은 천사의 쓰입니다. 그들은 함께 365입니다. 그들은 사지, 사지, 자연적 몸과 물질적 몸이 그들의 위해 완성될 때까지 모두 이랬습니다. 이제 내가 한나머지 열정을 담당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자 하면 조로아스터의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모든 천사들과 악마들이 자연의 몸을 만들기까지 일을 하였고, 그들의 산물은 오랫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어머니가 최고 집정관에게 주었던 권능을 되찾고자 했을 때, 그녀는 가장 자비로우신 마녀의 어머니 아버지께 청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어머니의 힘을 불러일으키라고 충고하고 얄타바우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의 능력인 영을 그의 얼굴에 불어넣었더라, 그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무지함에 있음이더라, 어머니의 능력이 얄타바우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만든 육체 속으로 들어갔더라, 태초부터 존재하는 자의 형상 몸이 움직이고 힘을 얻으며 빛나더라. 그 순간에 남은 권세들이 시기하니, 이는 그가 그들 모두를 통하여 나셨고, 그들이 그들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었고, 그의 총명은 그를 만든 자들보다 더 크고, 그리고 그들이 그가 총명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악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를 데려가 모든 물질의 가장 낮은 영역으로 그를 던졌습니다.